3회짼데 삼각대 갔다 찌그러졌네 잘가라 오늘 3회짼데 첫 번째는 그 볼이 빠르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힘이 없이 들어갔다 근데 지금은 힘이 올 때부터 그냥 슉 오던 게 점점 빨라져 와가지고 그 아 그 약간 만화 임팩트같이 촤악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제 쪽 방향에서 그게 느껴져요 헤이! 임팩트 이렇게 찼을 때 앞다리가 다 쳐서 짙어질 수 있는 그 느낌 그거를 오늘 나봉으로 좀 많이 잡을 거고요 그때는 그냥 다 붙인 상태에서 제가 이동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고 빵 오고 빵 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왕복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뒤덮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열려서 이거를 회원님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딛고 코스만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줘야지 회원님이 더 폭발해야 돼요 오늘 피칭에서도 살짝 아쉬웠다고 잡은 점은 딛었을 때 하체 방향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다쳤더라면 더 강한 볼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회원님한테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뒷다리 쓰는 이 스피드에만 중훈련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몸을 쓴다 이거를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보시고 하체를 강하게 차는 건 좋은데 이 봉이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체를 강하게 쓰더라도 상체의 힘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쏠리게 되잖아요 본능 쪽으로 빨리 가려다 보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반듯하게 잡으시면서 해보실게요 일단은 뒤에다가 어깨 잡으시고 하체 낮춰주시고 여기서 다리를 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거의 그냥 그 상태에서 앞으로 팍 그래서 하나 팡 하나 팡 하면서 리듬을 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낮은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어 좋아요 오케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리 모으시고 오케이 굿 손에 공 있다 생각하시고 빵 오케이 진짜 공 던진다 공 던진다 다리도 오케이 오케이 티팔은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래요? 공 던지는 것처럼 자 두 개 힘들수록 더 강하게 최대한 어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던지 온다 차면 바로 뒤로 오고 또 바로 차고 바로 뒤로 오고 이어서 좀 빠르게 연속성 있게 좀 할 겁니다 회원님이 지금 더 힘든 이유는 하체에 지속적으로 감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게 오히려 느리게 할수록 힘든 훈련이에요 정확한 자세 정확한 밸런스로 빠르게 하면은 힘든 것보다는 그 써야 되는데에 좀 감각을 많이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든 느낌을 줘야지 많이 하체가 느껴야지 빠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지휘를 좀 같이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앉아 주시고 다리 모으고 모으고 빵 네 자 모으고 빵 내려가죠 모으고 빵 올리고 오케이 모으고 빵 오케이 모으고 빵 오케이 더 앉으세요 더 그렇죠 오케이 더 옆면을 옆면을 쭉 오케이 다시 옆면으로 오케이 더 더 더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 확실히 자 잡고 잡고 빵 오케이 오케이 잡고 슬슬슬슬슬 나가면 안 돼요 쭉 슬슬슬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힘을 미리 써버린 거니까 빵 오케이 고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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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개 하이 오케이 더 앞에 앞에 아니에요 뒷발로 차는 거예요 앞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고요 어 제가 회원님이 왜 앞으로 미리 나가고 나갈 때 왜 옆으로 나가는지 여기서 제가 방금 체크를 좀 해버렸는데 회원님이 뒤로 힘을 모을 때부터 열려서 모아요 이렇게 딱 닫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허벅지 면을 이렇게 동시에 딱 붙는다 그냥 착 옆면이 옆면이 붙는다 이렇게 닫혀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회원님이 힘을 모을 때 이렇게 모아요 열린 상태에서 모으니깐 열려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발바닥 이 옆면이랑 이 옆면이랑 찰싹 사석처럼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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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좀 더 오케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중간에 제가 문제가 나와도 말씀을 못 드려요 회원님이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밸런스 때 깨져버리니까 이거 한번 신경 써 보시게요 옆에서 옆으로 근데 이때 이건 반듯한데 다리를 들어가면 이게 꼬임이지 거의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들어가는 게 꼬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거를 다시 반듯이 맞추면 꼬임이 사라지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꼬우면 다리를 풀게 되면 움직이잖아요 이게 꼬임 자 한번 그거 한번 신경 써 보시고 그렇죠 붙이시고 그렇죠 오케이 붙이시고 이 손 뒤로 위로 위로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 자석 같이 빵 오케이 어 쏠리요 쏠리 지금 쏠리죠 이렇게 뒤로 완전히 가세요 뒤로 완전히 네 완전히 더 더 덜 갔어요 네 덜 갔어요 자 잡아줄게요 고 그리고 고 오케이 자 고 앉으세요 그리고 고 오케이 자 마지막 두 개 앉으세요 고 오케이 앉으세요 마지막 마지막 아다다다다다다다 남김없이 남김없이 붙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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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하게 옆으로 빵 자 사체의 힘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회원님이 차고 나면은 거의 모든 중심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쏠려 있죠 힘이 다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쏠리거나 밀고 나가는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체 힘으로 엎어서 던질 수 밖에 없어요 보내고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다리가 상체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딛었을 때 상체 중심이 앞이 아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전달되면서 회전하면 딱 가운데에서 멈춰요 앞다리가 상체 앞에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딛었을 때도 앞에 있어야 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앞에 있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같은 선상에 올 때는 딱 한 가지 중심 이동을 다 하고 나서 딱 같애지는 거지 딛고 만약에 우리가 힘을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갑자기 같이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힘이 엎어진 거야 똑같은 거죠 마지막 세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찰싹 자 굿 잡고 빵 오케이 다시 자발 잡고 엄지발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 그 정도 회원님이 오케이 굿 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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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오케이 바로 빵 오케이 바로 빵 오케이 바로 빵 오케이 바로 빵 빵 오케이 바로 아우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회원님 더 강하게 그렇죠 멀리 멀리 회원님 멀리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굿 좋아요 앞다리 오케이 굿 좋습니다 옆면으로 빵 상체 상체 앞팔 앞팔 위로 오케이 앞팔 머리 오케이 알았어 하나 오케이 지금 좋았어요 지금 좋았어요 마지막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회원님 네 다섯 개만 정말로 형님이 찰 수 있는 멀리 찰 수 있는 데까지 다섯 번만에 따라가야 돼 근데 이 딸이 이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준비 형 빵 오케이 앞팔 앞팔 절대 내려가면 돼 어깨보다 그렇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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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찰 때 이렇게 차고 공단 1대 오케이 더 낮은 상태 공단 1대 게임 오버 텐티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앞다리 앞다리 상체보다 먼저 쭉 보내줘야 돼요 뒷다리 앞다리 서로 찔러진다 오케이 라스트 하얘 오케이 이제 공 던져볼 건데 다리를 들 때 열려서 딱 내리는 게 아니라 탁 옆면을 이렇게 붙인다 하굿빵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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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는 뒤로 더 보내고 앞다리는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쫙 이렇게 벌려주면 좋아요 뒷면은 뒤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봐 그냥 다 찢고 다 늘리고 방금 나무봉을 했을 때처럼 그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 거거든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좀 더 연습하면 됩니다 다리 옆면 붙여주시고 빡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빡 팔 뽑으셔야죠 뭐.. 뭐죠? 형님 다리는 중이었어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옆면 붙이고 그리고 빡 미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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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 찢어졌어요 진짜 잘 찢어졌어요 잘 찢어서 미끄러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뒷다리가 따라왔으면 안 미끄러워지고 이게 이렇게 뜰려갔겠어요 뒷다리 나가 있고 힘이 누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해도 될 거 같아요 붙여서 오케이 여기서 엄지발가락이 아니라 그냥 찬 다음에 바로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헛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전달 반경을 짧게 임팩트 있게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그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회전 오케이 힘 빼시고 가볍게 오시고 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빵 오케이 이제 오늘 차는 것만 했잖아요 다음 주는 차고 회전까지 할 거예요 차고 회전까지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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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